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지역은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갯벌에 조개를 캐러 나간 60대가 숨졌고 대나무밭 화재 현장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11일 오전 10시 58분, 고흥 코드면합 해상에서 어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갯벌에 조개를 캐러 나간다던 60대 어민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해경에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구조선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고,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양식장 그물에 걸린 채로 숨진 A씨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밭일에 나간 70대가 사망했습니다. 11일 오후 5시 17분쯤, 강진 대구면에 한 밭에서 70대 남성 B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가 흙더미에 빠진 경운기 바퀴를 빼내려다 엔진 구동 벨트에 옷이 끼어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1일 낮 1시 30분, 해남읍 남회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대밭 15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9시 18분, 한평 학교면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심각하게 전파된 1톤 트럭 차량. 지난 9일 해남 황산면에서 1톤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한 명은 무릎 아래가 절단돼 닥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